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전시장을 찾는다거나 문화 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웠는데요. 강서구의 대표 문화시설인 겸재정선미술관과 허준박물관에서 구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합니다. 먼저 겸재정선미술관에서는 짝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 작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합니다. 미술관을 말하다 작가 토크콘서트는 미술관 전시와 연계해 총 4번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으며 작가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또 작품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등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구민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. 겸재정선미술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허준박물관의 경우 홀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7시 원정혜 강사의 온라인 힐링 명상 요가가 진행됩니다. 온라인 힐링 명상 요가는 허준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화상 어플 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선착순 모집으로 비용은 무료입니다. 주민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짝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허준박물관, 홀수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겸재정선미술관에서 개방시간을 연장합니다.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장 운영되며 연장시간에 한해 입장료는 무료입니다. 앞으로도 강서구는 코로나 대응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전시, 예술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